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훈입니다. 자, 오늘은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죠. 네, 볼빨간 사춘기의 샵 첫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가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가수만의 특유한 보이스, 목소리와 창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개성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고유한 창법을 남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볼빨간 사춘기의 이번에 첫사랑 곡을 같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곡에 가깝게 부를 수 있나 한번 저와 함께 열심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가사가 어릴땐 넌 키도 작고 빼빼말라지 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은 일단 어릴때 할 때 어짜를 여러분들이 허성, 즉 호흡을 많이 섞어가지고 어... 이런 소리보다는 어...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죠. 더. 그래서 어릴땐 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릴땐 넌... 이거보다는 어릴땐 넌 키도 작고... 이렇게 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넌자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넌... 넌... 이렇게 올려주죠. 어릴땐 넌... 어릴땐 넌...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어릴땐 넌 키도 작고 빼빼말라지... 기억나... 자, 기자부터 빼빼말라지... 기... 하고 음정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빼빼말라지... 기... 그렇죠. 반음정이 올라갑니다. 샵 돼가지고... 빼빼말라지... 기억나... 기억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난 넉... 자, 난 다음에... K, N, O, C, K... 영어가 나오는데... 넉 이라고 있는데... 그냥... 난 넉... 그런 니가...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아니라... 난 넉... 난 넉...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에... 난 넉...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이걸 빨리... 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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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속도를 올려주고... 끝을 올리는 도중에... 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끊어줍니다. 넉... 그렇죠. 넉... 탁! 이렇게... 넉... 난 넉... 난 넉... 난 넉... 난 넉... 자, 이런 식으로... 마치 락을 탁 잠그듯이... 난 넉... 난 넉... 그런 니가 괜히 맘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난 넉... 그런 니가 괜히 맘에 들어... 두드려... 자, 여기 다음에... 두드려 다음에... 보라는 글자를... 두드려... 보...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 보... 들리나요? 두드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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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살펴보면은... 두드려... 보... 보라는 글자가 한 글자가 아니라... 두드려... 보... 오... 하프 턴이라 그러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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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해서... 두드려... 보... 두드려... 보... 두드려... 보...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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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이렇게 되고 자, 직굳게 놀려 자, 직굳게 놀려 이렇게 부르는데 직굳게 놀려주는 게 하는데 이었자 잘 들어보세요 직굳게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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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죠? 그냥 직굳게 놀려주는 게 이게 아니라 놀려 이게 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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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굳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 이렇게 되죠? 려자도 마찬가지로 하프턴 려 라는 한글자를 앞에 려 려 이렇게 붙여서 직굳게 놀려 놀려 이렇게 빨리 해주면 됩니다 직굳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었는데 맘이 었는데 할 때 맘이까지는 그럼 불러주고 또 샵을 지키죠? 직굳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 이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 뒤에 데이 데이 이것도 모르덴 뜻 데 에 에 음정이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직굳게 놀려주는 게 나름 나의 맘 이었는데 이렇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하는데 일단 그냥 육성으로 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비성을 약간 넣어서 코 소리를 조금 섞어주죠? 그래서 와 이라는 소리를 와 자, 이렇게 바꾸죠? 자, 그 다음에 와 와 다음에 하이는 조금 더 포인트를 올립니다 와 이렇게 들리죠? 그 다음에 이 바이브레이션 살짝 들어가면서 끝에 숨을 들리게 쉬어줍니다 숨을 들리게 쉰다는 것은 와 와 아 이렇게 들리게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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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채로 졸업 식 식 식 식 식 다음에 익 시익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런 채로 졸업 식 식 이렇게 Why don't you know 그런 채로 졸업 식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너의 소식이 자 여길 이제 처리할 건데 그냥 너의 소식이 하면 그 맛이 안나죠 일단 너의 할 때 예자를 나의 나의 이렇게 되죠 올려줬다 예자가 발음이 되다가 중간에 탁 잘립니다 나의 나의 그러죠 그 다음에 너와 얘를 이어줄 때 약간 버터를 덩어리를 밑으로 꾹 눌러주듯이 날 이렇게 약간 눌리게 그 다음에 이 자는 천천히 살펴보면 나의 소식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더 나의 소식이 일단 하프 턴으로 이걸 빨리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 상태에서 바로 다시 바이브레이션이 아주 원근감 있게 나의 소식이 이렇게 처리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할 때 어디서도 어디서 서 다음에 사이시옷 즉 강조를 위해서 어디서 타 어디서 타 그렇죠 어디서 타고 서 타고 서 타고 서 타고가 아니라 서 타고 이렇게 바르면 되게 나의 소식이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이 느낌이죠 어디서 타고 오는 건지 고 Globet 그래서 살짝 하프턴이 빠르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탔고 오오 오오 오는 건 오는 건 오는 건지 이 느낌이죠 그래서 어디서 탔고 오는 건지 이렇게 해주고 훌쩍 또 이렇게 약간 밀면서 꾹 눌러주시듯이 올려줍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올려주는 느낌 그렇죠? 너에도 날 날 이렇게 린자도 린 하프턴을 빨려 해서 린 울적어버띵 너는 왜 땜에 멋진건지 자 여기는 너는 왜 땜에 땜 다음에 원래는 땜에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근데 땜에 미음 받침이 중철발음 뒤에 다시 한번 더 발음이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왜 땜에가 되는거죠 너는 왜 땜에 멋진건지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 다음에 리듬감이 중요한 구간이 나오죠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자 여기 할건데 일단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이렇게 리듬감이 없이 부를 수가 없겠죠 첫번째 내 타임라인에 이렇게 타 라 에 여기 세 글자를 일단 팡팡팡 에센트 바운스를 줍니다 내 타임라인에 그러죠 내 타임라인에 그 뒤에는 나가 아니라 타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는에 너의 너의 에 자에 시간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해서 타 는 에 간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더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자 그 다음에 내 시간 일 다 훔쳐가 이렇게 부를건데 내 시간 을 할 때 을 자 내 시간 을 는 는 마찬가지로 하프톤이 사용되어 가지고 내 시간을 다 훔쳐가 이 느낌을 주는거죠 만약 이게 없으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야 그 다음에 여기를 할 건데 그냥 예 에 에 에이 육성으로 그다음에 복성으로 배임을 받추는 것 보다 배임을 받춘 상태에서 약간의 코 비성 느낌을 넣어서 예 라는 소리를 예 이렇게 바꾼 거죠 예에서 예 바꿔주고 예, 에, 에이, 예, 에이 자 이렇게 하는데 예, 에, 에 한 글자마다 빵빵빵 끊으면서 배로 팡팡팡 밀어줍니다 그래서 끊기만 하면 예, 에, 에이 이렇게 되겠죠 끊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밀기만 하면 예, 에, 에이 이렇게 밀기만 하죠 그래서 끊으면서 밀어주는 거죠 예, 에, 에이 예, 에, 에이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끝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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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내성 모음 이를 원래는 예, 에, 에 에, 에, 에 내성 모음은 에 로 끝나죠 그래서 정상적이면 예, 에, 에, 에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끝을 발음을 이로 바꿔주면서 느낌을 좀 더 살려주는 겁니다 예, 에, 에, 에이 예, 에, 에이 이런 느낌 예, 에, 에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비가 나오는데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자, 여기를 부를 건데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볼빨, 볼빨, 빨간 사춘기의 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포인트를 소리가 낸 포인트를 어 인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발성법을 이렇게 바꿔주고 나이트, 웬 이 사이의 느낌을 기법을 주는 거예요 오, 윈터, 나이트, 웨인 나이트,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자,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윈터, 나이트, 웨인 이게 아니라 윈터,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자, 이렇게 할 건데 천천히 살펴보면은 일단 나이트 할 때는 빠르게 끌어올려주다가 툭 잘라줍니다 나이트, 나이트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이트 다음에 웨인 웨인 하프 턴을 빠르게 하는 거죠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해서 빠르게 해서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나이트, 웨인 오, 윈터, 나이트, 웨인 이런 느낌으로 오, 윈터, 나이트, 웨인 아미, 쥬나 여기도 아미, 쥬 올리면서 끊어주고 스타카토처럼 아미, 쥬 그 다음에 쥬 나이 쥬 나 쥬 나아 나아 아미, 쥬 나아 이렇게 오, 윈터, 아윈 아미, 쥬 이렇게 오, 윈터, 나윈 아미, 쥬 아미, 쥬 나아 너를 만나면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어릴 땐 뭐 여기도 어릴 때 스타카토 잘라주고 땐 뭐 땐 뭐 이렇게 그 어릴 때 뭐 모를 때 사실 날 좋아했다고 자, 그 다음에 그냥 말해줄 거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계속 인후상부성으로 소리 포인트 올린 상태로 말해줄 거야 자, 여기 줄 거야 이게 발음이 줄 거야 정확히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버털 누르고 퍼올리듯이 말해줄 거야 구워 구워 이렇게 해주죠 말해줄 거야 괜히 널 보면 못되게 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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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엇 굴었었다고 할 때도 써엇 할 때 하프턴 굴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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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한 번 더 말해줄 거야 구워 네, 누르면서 위로 올려줍니다 말해줄 거야 너도 그날로 여기는 로 하다가 올리다가 탁! 스탁하여서 끊어집니다 너도 그날로 이렇게 앞에는 말해줄 거야 눌러주고 누르면서 올려주고 너도 그날로 여기는 올리다가 끊어주고 돌아가 솔직해 줄래 마지막에 레 자를 하프턴을 또 넣어주는 거죠 돌아가 솔직해 줄래 레 레 레 이거를 빨리 해서 솔직해 줄래 더 빨리 솔직해 줄래 더 빨리 솔직해 줄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음색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쁘고 어울려야 이 노래를 조금 더 잘 따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음색 외에도 이러한 기법들이 있죠 비성과 같은 발성과 인우상부성과 같이 올려주는 포인트가 올라간 발성법들과 그 다음에 하프턴이 많이 사용되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프턴이 나와서 뭐 너의 소식 끼 끼 끼 끼 끼 뭐 이런 거 솔직해 줄래 레 이런 거 땡땡 이걸 빨리 해서 솔직해 줄래 이렇게 하는 하프턴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이제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이렇게 허성을 사용하는 그 발성법 외에 그 부드러움에서도 리듬감을 잘 살려줘야 되겠죠 막 내 타임라인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내 타임라인에 나타나는 너의 시간이 이런 식으로 리듬감도 잘 살려주시면 첫사랑이라는 노래를 조금 더 잘 표현해 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